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냥 영상을 올리면 뭔가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미리 인사 같은 거 드려야 되겠다. 그냥 우리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의가 있어가지고 동의를 키우고 보살펴주고 육아를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도 없었고. 일단 우리 삶의 요즘 우선순위 조금 바뀌어가지고 남편은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저도 육아랑 둘 다 일 집중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는 하기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유튜브 채대로 하려면 또 노력 시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냥 그냥 대충이 짓고 그냥 우리도 힘들어 보일 때 사람들도 느껴요. 느껴요. 그리고 뭐 안 좋게 보시는 것도 같아. 그냥 사람들도 보면 뭐 재미없고 그냥 우리 감정을 느끼니까 제가 아예 잠깐 쉬자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하고 싶은 열정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저희가 왜 중간에 멈췄냐면 계속 구독자가 이제 늘어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재밌는 걸 해야 된다.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런 부담감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게 뭔가 억지스러운 자연스럽지 않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느낀 거니까 어? 이것도 똑같이 느껴? 나랑? 맞아. 그래서 왜 억지로 여기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어디를 놀러 가도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놀러 가야 되는데 뭔가 아 유튜브 찍어야 돼. 아 우리 유튜브 안 찍었어. 이러니까 어디 놀러 가도 약간 부담감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기쁨도 나빠졌어요. 서로 기분도 나빠지고 그리고 동이한테 집중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동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조금 쉬자 라고 해서 조금 쉬었는데 이제 동이도 많이 컸고 동이도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저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을 우리 그냥 보여주자. 이거는 사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를 위해서도 저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동이가 벌써 33개월이 됐는데 이 33개월 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이가 커가는 모습 그리고 동이하고 저희가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뭔가 저희를 위해서라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정말 억지스럽지 않고 뭔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정말 평범한 내용으로 그냥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일상의 모습. 그냥 일어나서 놀고 밥 먹고 우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뭔가 연예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네. 이거에 대해 우리 스스로 마음 내려놓기로 했어요. 네. 그냥 욕심보다 그냥 우리가 우리 아빌리티로 찍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왜냐면 이제 보시는 구독자 분들의 생활하고 저희의 생활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주말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애기 보고 뭐 애기 낮잠 시간 맞춰서 산책 한 번 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씻고 자고 근데? 저희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편하게 하는 모습 보고 구독자 분들 똑같이 우리 마음 느끼면서 기분 좀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 더 기뻐하고 우리 한테 더 소중하지. 네. 예전에는 뭔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와 맨날 구독자 수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구독자 분들하고 저희 하고 그냥 뭔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댓글도 달고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진짜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제가 생각났어요. 그냥 우리 구독자들 친구처럼 우리 생활 보고 그냥 친구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 위해서 즐기려고 재밌는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친구끼리 보는 유튜브로 하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재미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뭔가 우리만 재미있어. 진짜 진심으로 즐겁게 보실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를 위해서 뭔가 친구 돼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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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인트로는 너무 켜지만 사실 사실 어차피 다 편집할 거야. 우리 오늘의 영상 그냥 우리 일반 토요일. 응. 응. 뭐가 정말 특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는 주말하고 똑같은 주말이지만 그래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주말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 그리고 우리 영상 그래도 행복하게 보세요. rejomin 토요일 수 잊지 못하는 PBS. 감사합니다.